자 이번에는 여기서 s 를 빼 줘야 되구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여기에 s 를 넣어주고 리플레이싱이 아니라 to replace have 가 아니라 has s 를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to capture 자 여기에는 spend 가 아니라 to spend captures 가 아니라 to capture 이번에는 s 가 없어야 되요 여기에는 to 를 넣어주고 자 분석해 볼까요 자 전명구 하면서 여기는 이리즈 대에 강조 구문이 들어간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고 근데 O형식 동사에요 어 목적어 목적격 부어 그러면 주어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리즈 대사이에 들어있는 예가 주어인데 이게 복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s 가 빠져야지 단수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주어 동사 주격 보호고 이거는 강조 구문이 아니라 가 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는 거에요 자 에브리는 언제나 단수랑 다니고 단수 취급 해줘야 돼 그러니까 s 가 붙는 거야 전명구 자 얘는 주어가 여기구요 전명구고 make 가 이제 O형식 동사가 되면서 목적어 목적격 부어 근데 이제 감옥 집목 그것을 더 나은 생각으로 만듭니다 뭐가 to 대체하는게 이렇게 자 주어 동사 전명구 투부 정사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이치는 뒤에 단수랑 다녀야 돼요 단수 오고 단수 취급 해주고 아 이건 2번이라고 그래야겠다 그죠 자 주어 동사 수동태로 나왔고 이 투부 정사는 그러면 감정의 원인 용법이 된 거겠지 자 이치는 because 처럼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주어 동사 자 주격 부어 어 근데 요거는 enough to 용법이잖아 그지 정도 용법의 일종이죠 어 전명구고 자 주어 명사 뒤에서 이 투부 정사는 꾸미는 형용사 조용법이 되겠지 자 모든 표현은 동사 앞에서 끝나고 근데 모로 베이스 5형 식이야 목적과 목적격 부어하게 동기부여 다 목적격 부어 자리니까 투부 정사가 들어간 거에요 자 여기는 스팬드 시간 ing 그냥 분사 구문처럼 해석해 주면 돼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그냥 분사 구문이라고 적자 어 웨이포는 수거 야 자 이번에는 주어 동사 그 다음 왓절이 주격 부어가 된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주어 동사 근데 이번에는 동사 다음에 그 목적어가 여기까지 떨어져 있었던 거에요 어 보통 이제 want to capture 바로 연결 하잖아 그지 근데 요번엔 전명구로 그걸 건너뛰게 한 거야 음 그래서 폿 그들의 사진 사진으로 포착하기를 원하는 것 입니다 아 아 잠깐 잠깐 미안 미안 그게 아니고 이게 목적이 아니구나 어 미안하다 여기까지가 대절이 끝났고 이 투부 정사는 목적 용법이 되는 거다 모모 하기 위해서 2번이라 그러자 그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진으로 어 많은 사진가들이 원하는 것 입니다 아 미안 대절이 여기서 끝난다가 아니라 전명구가 끝난 거고 투부 정사 시작한 거고 대절은 여기서 끝나는 거에요 왓절은 자 애전 artist 모모로써 전명구 자 동사 목적어 내가 선행사가 지금 복수죠 당연히 대절은 꿈이지 그니까 복수니까 예스가 빠져야 돼 자 전치사 뒤 동명사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주어 자 주어 동사 투부 정사가 주격 보호에요 어 그래서 비에이블 투 뭐뭐 할 수 있는 것 것 이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